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합니다. 상담실로 개조한 마음안심버스는 주민과 직장인을 찾아가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을 돌봅니다. 뇌파 측정기로 스트레스와 우울 등 심리상태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며 10여 가지의 표준검사 도구를 활용한 정신건강 검진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구는 물레 근린공원을 시작으로 사전신청받은 학교, 감정노동자, 어르신 등을 찾아가 심리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